지금 창신동 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창신동 주변이 언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개발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 한번쯤은 시간을 내서 가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좀 전에 제가 1년 반 이상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 이쁘게 바뀌었죠. 그 이쁘게 바뀐 집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뀔 수는 없어질 수는 있어요. 이 집이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집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또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상세히 확인을 해보니 재미난 소유주의 현황이 또 재미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부동산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다니고 비교 사례를 활용을 하고 어떻게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 건물 매가가 11억이었다는 거 그게 상당히 크죠. 12억. 근데 대지평수도 50평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라는 생각보다도 어쩌면은 내가 많이 안 움직이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기회가 닿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재개발 지역들 힘들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언덕도 가보면서 이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교통이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나중에 재개발이 됐었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그리고 여기 앞에 이 4구역 앞에 여기는 당연히 부지 면적상 주상복합 형태를 띄 것이고 여기에 창신동 문구왕구 시장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고 요거의 반대편에 봤더니 여기 창신두산도 보이고 여기 천지인 롯데캐슬 천지인도 보이고 여기 주상복합 형태를 띄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창신동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아파트의 모형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단종과 관련해서 단종의 왕비가 단종의 귀향지를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장소 높은 곳에 바라봐야 했던 곳이었던 곳이죠. 그 지형들이 지금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많이 높아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의 삶의 현재의 위치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썼던 거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현재는 어떤 모양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보면 동묘 일대, 신당동 일대 상승장 초반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동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숱하게 다니면서 이게 10여 년 이상 다니면서 신당동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지역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그때 사신 분들은 엄청 싸게 샀죠. 지금 그냥 싸게 사는 정도가 많이 저렴하게 사기도 했고 그게 올라가는 속도가 완전 다르죠. 올라가는 속도가 이 근처에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것처럼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 지역 어떻게 변할지 상상을 초월하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도심과 가깝고 또 어디랑 가깝고 용산이랑도 접근성이 높습니다. 육고선을 타고 가면 이렇게 용산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 지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라 가깝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합해도 강남구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강남구 하나밖에 안 되는 이런 위치 이런 위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